아이고,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정신이 없는데 말이야, 어? 천암, 정말 고마워.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, 천암. 매영, 여기 촛불길 끝을 하트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럼 매영과 천암이 함께 만들어 볼까? 또 어디 가? 편의점 좀. 같이 이것 좀 풀지, 어디 가? 아, 어지러워. 못하겠다. 또 울어? 이제 진짜 코앞이잖아. 우리 희경이 결혼. 또 시작이네. 당신이 울면 어떡해, 희경이가 울어야지. 아니다, 내가 희경이한테 미리 말 좀 해야겠다. 서프라이즈인데 미리 말해 주면 어떡해. 어, 홍현사. 지금 한서방 집에서 너한테 깜짝 프로포즈 한다고 요란 법석이거든. 뭐? 프로포즈? 아, 그래서 아까 삐진 척 했구만. 너 감동받게 한다고 엄청 들텄으니까 이따가 보면 울어. 기어짜내서라도 울어. 아, 눈물이 나야지 울지. 아우, 알았어. 아, 뭔 깜찍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. 아, 근데 어떻게 울지? 아, 마지막으로 온 게 언제였더라? 된다? 아, 다, 다, 다. 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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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. 문이 열리네요. 그대가 들어오죠. 한눈에 넌. 내 처제인 걸 알았죠 자, 작은 놈? 주경이지? 어, 주경이야 죽자, 죽어 왜 사냐, 임두경 뭐 이렇게 만나 뭐야, 자모 너무 감동이 되나 너무 감동이 되나 야, 엔지, 엔지, 엔지 다시, 다시 처음부터 야, 주경아, 너 나가자 다시 들어와야 돼 아이씨, 왜? 다시 해야 돼, 다시 아, 나 진짜 괜찮아, 괜찮아 한 번 더 하자 자, 진정하고 괜찮다, 15, 15 저녁이 쉽지 않지?